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법무부가 작성한 광복절 복권 명단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민주당 친명 쪽에서는 불편한 기색도 역력한데요. 조민기 기자 보도 보시고 이들이 민감한 이유, 안 기자 이어갑니다.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법무부가 올린 광복절 복권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습니다.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최종 결정만 남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오는 13일 복권이 확정되면 김 전 지사는 피의 선거권 회복으로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해집니다.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댓글 조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인물을 윤석열 정부가 복권시키는 게 맞느냐는 반대 글이 쏟아졌습니다.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 우려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친한계 김종혁 최고위원은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파괴한 드루킹 그분이라며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복권에 반대했습니다. 김 전 지사 복권이 여야 협치의 계기가 될 거라던 수석대변인의 발언 3시간 만에 당 공보국이 대변인의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주어 담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역시 속내가 복잡합니다. 김경수 전 지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당연히 환영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필이면 왜 지금이냐 이거죠. 전당대회 중에 하는 게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. 친문계는 김 전 지사의 복귀를 환영하는 기색이 역력한 반면 친명계는 야권 분열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라며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.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.